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감탄문에 대해 공부를 해봅시다. 말하는 이의 기쁨, 슬픔, 놀라움 같은 느낌을 나타낸 문장을 감탄문, exclamation, 이라고 합니다. 감탄문은 what과 how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이때 what과 how는 what's this 나 how old are you 같은 의문사 뜻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what을 사용한 감탄문은 what 플러스 관사 어언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느낌표 순으로 만듭니다. 우와, 그는 정말 뛰어난 피아니스트구나 를 순서에 맞춰 말해보면 what a great pianist he is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관사 어를 빼고 피아니스트에 s를 붙이고 주어 동사를 복수 형태로 바꾸어 what great pianist they are 라고 합니다. 두 번째, how를 사용한 감탄문은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느낌표 순으로 만듭니다. how beautiful the flower is. what을 사용한 감탄문과 달리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wha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복수인 경우 how beautiful the flowers are. 처럼 복수를 써야 합니다. 감탄문의 주어와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what a 형용주동과 how 형주동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숨을 내요. 큰 음악은 감 fik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아멘